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서 좋은 내용들 유튜브 방송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하고 있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어떤 거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 드려드릴 거냐면 바로 오늘은 주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죠.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이 경제에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식 관련해서 오늘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시죠 다들? 아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초대형주고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종목들이 뭐예요? HLB도 있겠고요. 그 외에 지금 레고캠바이오 등에 있겠습니다. 이번에 또 올해 고보맙으로 이제 임상 3상이 중단된 난소암치료제인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이틀 정도 하암가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카나리아바이오도 있겠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기업은 신약개발 그리고 기술이전 그 신약이 개발돼서 상업화가 진입되는데 한 15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지만 그 신약이 상업화가 돼서 많이 팔리게 되면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거대 제약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에 셀트리온이 원래는 상장돼 있는 지금 기업들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3사 인수합병을 진행합니다. 서정진 회장님.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미 한 번 인수합병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38조 8천6억원으로 불어났죠. 거의 이제 40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6위로 단숨에 올라왔어요. 단숨은 아니죠. 원래 높았죠. 높았고. 코스피 1위는 지금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보다도 코스피 1위인 삼성전자보다도 바로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국의 철 700만 주주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장 주식수는 2억 1798만 707주고요. 우리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2조 2840억 2020년 대비 거의 4조 이상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6472억원 엄청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여기에 매출 100억 정도 그것도 큰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여기에서 1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보통 신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무조건 앞에 마이너스 적자가 있고 신약이 개발되고 상업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보통 바뀌죠. 그런데 셀트리온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만으로도 이 시총 이 세 가지로만으로도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셀트리온이 어떤 또 이슈 있는지 알아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유럽의 또 신약 그리고 항암제 지금 개발에 또 입찰에 성공을 했다는 거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주주님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종목을 제가 지정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건 아무래도 주주님들이 많은 혜택 누리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혹여나 지금 내가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고 많은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인지상정 상부상주하는 거죠. 여러분이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또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가가죠. 다 그런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날 개최가 됐죠. 미국에서 여기에서 셀트리온 홀딩스에요.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이 셀트리온의 지주회사가 나스닥을 상장시킵니다. 상장시키는데 이 상장에서 상장으로 나온 증거금, 자본금이죠. 이 자본금 중에서 5조를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출자를 해요. 그 계획을 잡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100조 규모의 지금 펀드를 조동한다. 이거 굉장히 큰 내용이고요.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인수합병을 했는데 한 번 더 남았죠. 셀트리온 제약과의 인수합병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면 진짜 시총 40조는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조도 한 번 노려볼 만하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모멘텀이 뭐 있냐. 2월 29일날 미국이 미국에 출시 예정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진펜트라. 바로 우리 셀트리온의 지금 대표 진약 중에 하나예요. 이 실적이 이제 모멘텀으로 나와요. 이 실적이 또 굉장히 지금 좋게 측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뭐 좋은 모멘텀 그리다 지금 유럽의 항암제 지금 개발까지 입찰을 따냈는데 거기다가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그리고 금리인화 소식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한때 주가가 내려갔었죠? 물론 오늘은 좀 회복했어요. 오늘 회복했습니다. 주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8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분명히 이제 회복세에 접어든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은 제가 차트 설명해서 이따가 이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내려갔냐. 첫 번째가 지금 홍해죠. 홍해빨 지금 뭐예요? 긴장감 고조.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 홍해 거기서 후티 반군이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후티 반군이 계속 지금 거기에 지나다니는 상선들을 계속 미사일을 쏘고 뭐 이렇게 테러를 저지르고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좀 대포가 배포가 대포 대포가 작아요 작아. 이거 전 부시 대통령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후티 반군이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생존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점이 조금 바이든 정부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경제 시황이 지금 거의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원두값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도 상승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운송비 상승 운송비가 또 운임이 올라가죠. 그 외 다양한 가격들 죄다 지금 경제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서 이제 경기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될수록 안 좋고요.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미국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지금 병력을 좀 철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쪽은 지원하는 척 했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만 팔아먹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한테 무기 팔아먹고 그래서 한 발 빼면서 정작 경쟁, 지금 경계하는 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동아시아 쪽에 북한 같이 이 두 개 나라 경계하기 위해서 한국만 한 대 더 추가해서 세 대를 추가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그런 큰 이유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적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내려갔던 이유는 바로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이 되면서 여기에서 신주 물량이 7,400만 주가 발생을 해요.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3조 1,720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그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아니라 여기에 바로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셀트리온에는 가장 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 신주 물량을 가만히 냈덜까요? 안 놔두죠.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또 돈을 빌려서 대차 거래를 통해서 하락 베팅이 들어가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목표 주가는 저는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진펜트라가 미국 매출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요. 높은 실적. 그리고 이게 13조 6천억 원데요. 엄청난 매출이죠. 그러면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한다는 전자의 영업가치가 37조 원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식수 1억 그리고 4천6백만 주예요.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면 적정 주가는 25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25만 원 적정 주가를 잡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적정 주가는 잡아드렸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이 바이오시밀러는 여러분 뭐냐면 복제약을 의미합니다. 복제약. 복제약을 의미하고요. 셀트리온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생산 수출 1위예요. 1위에 있는 기업이고요. 또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바로 3천단 제약이 또 이렇게 많이 바이오시밀러 제약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아까 그 또 한 개 종목 미국으로 수출하는 종목에 바로 유플라이마도 유플라이마도 있죠.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대표 진펜트라와 함께 이제 유플라이마도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신약 중에 대표 신약이죠. 이게 이제 원래 40mm 용량인데 이거를 80mm로 늘려요. 그러면서 성능은 똑같은데 이렇게 용량은 늘어나는 이거를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 20mm 체형 추가도 출시합니다. 그래서 20mm 40mm 80mm 그러면 더 많은 그리고 선택권이 다양해진 이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또 상당히 나오겠죠. 그러면 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적 가치가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기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냐 이때마다 이제 매출과 영업이 창출이 되니까 이래서 신약 개발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개발해놓고 그 투자를 받아서 다시 또 신약 개발을 하고 기술 이전 통해서 뭐예요. 계약금, 마일스톤, 노열티를 발생시키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신약 개발하고 이 신약들이 상업화가 잘 됐을 때 매출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또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셀트리온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바로 램시마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에 사용하는 지금 신약이고요. 그리고 허주마가 있습니다. 유방암, 전이성, 위암 등에 사용하고요. 트록시마가 또 있겠어요. 림프종 그리고 백혈병 등에 사용하는 신약이 되겠습니다. 램시마 SC도 있고요. 유플라이마 나오죠. 그리고 베그젤마. 이것 또한 역시나 암에 사용하는 지금 치료제라는 거. 그리고 나서 바이오 신약 의약품이 또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의약품 바로 진펜트라 나오죠. 염증선 장질환. 그리고 렉키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할 때 한창 많이 팔렸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리면 CDMO라고 해요. CDMO. 뭐냐면 이게 위탁개발 생산. 이 위탁개발 생산에서도 분야에서도 한몫하고 있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엔 제네릭 케미컬 의약품 분야예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CT-G01 결핵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결핵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도 결핵이 이제 1차 치료 2차 치료가 있어요. 3차 치료는 치료가 안 돼. 약물 치료로 안 되기 때문에 수술로 들어가죠. 그래서 1차 치료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2차 치료는 약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야 되는 고통 속에 시달립니다. 약이 굉장히 독해요. 이거 먹게 되면은 소변도 노랗게 빨갛게 나오고요. 머리도 빠져요. 심한 경우는. 그리고 CT-G03 희귀 간질이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입에 거품을 누면서 쓰러지시는 분들 간질병. 그리고 CT-G06 HIV죠. 바로 AIDS를 얘기합니다. 이 치료제고요. 그리고 CT-G29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허가 및 인증 기관을 보셔야 돼요. 바로 WHO에서 허가를 받았고 FDA 미국에서 승인받았고 WHO 역시 이렇게 각 의약품별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량신약이죠. 케미컬 의약품을 보시게 되면 CT-G02가 있어요. 에이즈 역시 WHO에 허가받았고 그리고 CT-G07은 FDA 미국 식약처와 WHO에서 동시에 허가를 받는 아주 귀염을 토해내고 디아트러스트 항원 홈 테스트를 하는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데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 시밀러 바이프라인이 중요하죠. 이 바이프라인을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이프라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지금 6가지의 신약을 해외 기업과 기술지전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임상 3상이죠. 그러면 지금 허가 신청 그리고 상업화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역시나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주가 상승할 여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그겁니다. 다양한 질병에 사용하는 신약이고요. 이것까지는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렇게 화면에서 살짝만 보셔도 되니까 그리고 바이프라인이 또 케미컬 의약품 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T-G20 역시나 임상 1상이라 2상 가고 3상 가고 역시 허가와 함께 상업화가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약품을 신약을 개발하는 어디예요? 바로 지금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에 지금 어떻게 해요? 매집하는 걸 포착해서 흐름을 이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하락 베팅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하락 베팅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재산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식을 잘 담았어도 아무리 바닥에서 저점에서 담았어도 이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재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십시오. 공매도 세력이 진짜 호암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1월달을 시작 기점으로 이렇게 500만 주 정도가 조금 넘어갔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급격하게 넘어가서 지금 1월, 지금 10일 언저리에서 600만 주를 돌파고요. 그리고 650만 주를 육박했죠. 1월 12일 날 그런데 다시 좀 기세가 꺾여서 지금 이건 뭐다? 하락 베팅을 충분히 이 세력들이 즐기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대차 금액을 상환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600만 주 밑으로 떨어뜨리고 555만 주, 600만 주 가운데 있는데 정확한 한번 통계를 알아보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로 정확히 남아있는데 1월 2일 날 528만 3414주였어요. 그랬던 게 1월 16일 날까지 급격하게 할까 650만 주 아래였죠. 여기까지 치솟으면서 627만 7,457주까지 갔다가 이렇게 650만 주 가까이 내려가요. 579만 8,649주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대차 상환량이죠. 상환량이 상당하죠. 그 전날이란 교육에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니까 대차 장구 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력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차를 상환했다, 공매도 세력들이. 그거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빌려서 했던, 빌려서 돈을 빌려서 얘네는 원금을 갚고 지들이 수익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원금은 주식 상장에 이제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수급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날짜로 지금 보시면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수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죠. 3일 연속 들어왔는데 지금 외인들이 덜어낸 수급을 개인들이 받아내주면서 수화를 하면서 물량사수를 했다. 이건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2일 연속 들어왔다가 3일째는 조금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역시 외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리고 여기는 한 달 표현이 됐기 때문에 개인들 수급이 빠졌다고 나오지만 개인들 수급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최근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지금 2일 연속 조금 전일 대비 빠졌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작게 들어온 것 뿐이지 역시나 거래량이 또 터지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슈들 있죠. 로맨텀 이게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개인 수급은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 하나 더 붙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7자 정도 되면 엄청난 개인 수급이 들어온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콧만 찍고 하나 정도 더 붙어버리죠. 이게 딱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나 주가 상승은 또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은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여기 최저 바닥을 기록해요. 저점이죠. 최저점을 기록하고 주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을 해요. 눌림목구간 살짝 여기에서 또 한 번 추가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23만원 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제 연일 며칠 끌어내리죠.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이 18만원을 내려갔다. 잘 보시면은 이 중간 중간에 눌림목구간이 여러 번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있고 3번 그리고 4번이죠. 4번 정도 발생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선 라인을 잡아서 보면은 이게 14만원. 첫 번째 눌림목구간이 14만원. 그리고 두 번째 눌림목구간이 15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세 번째 눌림목구간이 16만원. 그러면 사실상 15만 5천원 눌림목구간은 빼야 돼요. 큰 변동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18만원. 조금 안 되는 17만 6천원. 여기서 눌림목구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눌림목구간을 약간 이탈을 해서 주가가 내려왔어요. 이때 제가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2만원 단위로 지금 2만원 단위로 갭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18만원 언저리에서 저점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18만원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또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역시 예상대로 지금 여기에서 18만원을 오늘 넘겼다가 17만 6천원에 장이 마감됐죠. 그러면 이 18만원을 기준으로 14만원 1차 눌림목구간, 16만원 2차 눌림목구간 결국은 18만원이 3차 눌림목구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2만원 단위로 또 봐야 되니까 1차 목표가 그리고 이제 4차 눌림목구간을 어디로 봐야 돼요? 바로 20만원 언저리를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근 주가의 흐름, 차트의 흐름은 2만원 단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끌어내릴 만큼 끌어내렸죠. 왜냐? 이 끌어내려진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배팅, 공매도 세력들의 진입 그리고 하락배팅, 공매도 세력들의 장구가 급격하게 1월달부터 늘어나게 되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놨고요. 날짜도 딱 정확하죠. 거의 10일 언저래서 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빨 지금 긴장감 고조 더불어서 금리나가 홍해빨 지금 긴장감 고조를 넘어서서 만약에 중돈 전쟁이 난전으로 벌어지면 왜냐하면 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지금 갱판을 부리는 이유도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 편에 서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편에 서기 위해서 결국은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동 이란이 개입을 하고 미국이 또 개입해서 중동이 난전으로 번지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걱정에 주가가 빠진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연기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 주가를 빠지는 걸 공매도 세력들은 또 하락 패틴 의미에서 수익을 올리고 나갔어요. 이미 나갔어요. 그건 우리 주주님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막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여기서 대비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조금 걱정이죠. 걱정인데 제가 오늘 이슈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이유들은 상당히 많고요. 그게 이제 시점이 중요해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셀트리온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지금 초조해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고점에서 호견화 들어오셨어도. 아시겠죠? 이게 최고점이 아니에요. 올해 최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대형 종목입니다. 코스피 6이에요. 워렌버피즈 얘기했죠. 이제 투자는 10년까지 보고 가야 된다. 그런데 10년은 너무 길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10년 필요 10년까지는 아니고. 이 종목 셀트리온은 일단은 올해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크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단타로 조금 치고 빠지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집돼 있어요. 그런데 주식하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단타로 치고 빠진다. 큰일 납니다. 진짜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 셀트리온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셀트리온. 오랜만에 진짜 주식 가지고 또 방송하죠. 여러분. 요즘에 쇼츠 영상이랑 간혹 부동산 영상 좀 올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주식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랑 섞어서. 지금 부동산 경기 지금 분화됐고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이야기랑 섞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성공투자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